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가장 궁금해 하시는 이슈 확인해보는 이슈 파워로 시작할 텐데요. 오늘 이슈 파워는 86번가의 정광우 대표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역시 기다렸습니다. 정광우 대표는 이번 주에도 이슈가 너무 많았고 결국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장도 출렁거렸고 확인해 봐야 될 것들이 1 2가지가 아닌데 그럼 오늘 준비해 준 이슈를 먼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과연 금융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추가적인 제재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심화될 것이다 라는 우려감들도 나오고 있고요. 우리 증시도 추가적인 충격을 받을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반등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불안한 주식시장과 자산시장,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를 계속 계속 여러 전문가들도 여러 방송에서도 아마 이야기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정광호 대표와 함께 조금 더 거시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 계속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도 저희가 살짝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결국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일단은 가장 궁금합니다. 거두절미하고 이걸 질문 드릴게요. 사실 전면적인 신냉전시대 이 정도까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금융시장에서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에 대해서까지 말씀드리는 건 너무 최악의 상황이라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실적으로 나와 있는 판이 짜져 있는 것을 보았을 때는 아무래도 서방세계에서 러시아에 대해서 경제 제재가 들어가는 것인데 이게 왜 이제 문제가 되느냐라고 하면 러시아는 굉장한 자원부국입니다. 원유 같은 경우에는 일평균 1100만 배럴이 생산되고 그중에서 절반 정도가 수출이고요. 천연가스의 경우에 많이들 들으셨겠지만 유럽에서 소비하는 것의 약 40% 정도. 이 외에도 비철금속 중에서는 차량용 총매용으로 쓰이는 백금은 글로벌에서 10%, 팔라디움은 40% 차질합니다. 그리고서도 또 이제 니케도 7%, 알루미늄도 6%, 그 외에도 코발트, 구리, 철강 이런 쪽에서도 수출이 많은 국가이고요. 이제 소맥, 저희가 밀이라고 하죠. 밀 경우에도 글로벌 수출 물량에서 한 30% 정도를 차질합니다. 그런데 이쪽에 제재가 들어가게 되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인플레이션, 물가가 높은 것이 문제인데 이 부분들이 글로벌 시장에 수출이 나오지 않으면 부족이 더 심화되어서 물가 상승을 더욱 구축이지 않겠느냐. 이게 사실은 지금 러시아 이 분쟁에서의 문제에서의 핵심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전쟁도 전쟁인데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이게 전 세계 경제 시장의 인플레이션을 가지고 오는 속도를 더 빠르게 아니면 더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게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오늘 결국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 제재를 하겠다는 추가적인 제재안들을 발표하면서 늘어났습니다. 일단은 전면적인 미국이 참전한다거나 이런 모습은 아직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런 경제 제재들로 뭔가 러시아를 옥죄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시장에서는 이게 미국 시장을 보면 경제 제재, 경제 제재가 오히려 호재로 받아들여지는 느낌이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항상 시장은 기대하는 것하고 실제가 나왔을 때 그 차이를 가지고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나스아 게 어제 저점 대비 7% 가까이 올랐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막상 바이든 대통령이 제재안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좀 별다른 제재가 아니다 이렇게 느껴졌던 것이죠. 대표적으로는 원자재에 대해서 특히나 원유나 가스죠. 제재가 있을까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 별다른 제재가 없었고 그다음에는 금융에 있어가지고서는 글로벌 결제망에서 러시아가 최악의 경우에 퇴출이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완전 퇴출이나 스위프트에서의 뭔가 제재 이런 부분은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아니 그러면은 사실상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러시아에게 인정을 해주고 제재는 이 정도 수준에서 그냥 서로 간에 합의를 본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주식시장이 아무래도 좀 강세를 보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에서는 이 제재가 생각보다 강하지 않았다. 뭔가 굉장한 갈등으로 치닫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심리가 좀 발동을 했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래도 이런 경력한 경제 제재로 인해서 뭔가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인플렛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촉발이 되면서 또 시장에 부담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딱 1970년대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당시에는 오펙이 석유 파동을 일으켰었죠. 그런 이제 일종의 공급 쪽에서의 굉장한 문제가 발생한 그런 사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스태그플레이션 경제가 침몰하면서 그와 동시에 또 물가는 치솟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었는데 이번에는 만약에 러시아에 대해서 정말 강력한 제재를 하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이제 러시아에서 공급이 나올 게 없으니까 그러면 70년대 오펙이 문제를 일으켰던 것처럼 이제 커머더티나 이런 가격들이 상승하면서 경제 침체까지도 만들 수 있는 사실 전면적인 제재가 된다고 하면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상황이 나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일단은 오늘 시장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제재안이 크게 반응을 하지는 않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또 전제를 둔 것이 뭔가 또 일이 있으면 뭔가 추가적인 도발이 있으면 추가적인 제재는 계속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약간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시장의 뭐 과거에 우리가 뭐 이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오히려 또 기대 오히려 이게 기회다라고 이야기 해석하는 사람들도 좀 있잖아요. 뭐 지정학적 리스크는 그냥 단기적으로 빠르게 반등한다 회복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안 그래도 이제 그 관련해서는 좀 자료를 준비를 해가지고 왔는데요. 사실 이제 저도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때 전쟁이라는 거는 좀 일시적이고 이런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삼는 과거의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많이 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실제로도 저희가 살펴보게 되면 걸프전이라든지 베트남 전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여러 가지들의 이제 종류의 미국이 이제 관련되었었던 그런 전쟁들에서 아프가니스탄전을 제외를 하게 되면은 모두 그 뒤에 상승세가 좀 나타났었습니다. 지금 차트가 나가네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떠올리신다면 아 전쟁이라는 것이 우리가 되게 두려워할 필요만은 없구나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다만 이거를 조금은 심도를 심도가 깊을 수도 있다는 거는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뜻일까요 그게? 그러니까는 전쟁이 난다 뭐 그런 이벤트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 증시가 단순히 뭐 한 2, 3% 정도 빠지고 있을 때 아 이것이 좋은 매수 기회이다 그렇게 보실 게 아니라 그 폭을 굉장히 조금 크게 열어두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이런 사례들도 사실 10% 이상의 조정이 나왔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들은 사실 글로벌이 다 같이 참전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좀 짧게 끝이 났는데 완전히 전면전이 만약에 벌어진다. 뭐 아주 이것이 낮은 가능성이라 할지라도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위험성을 당연히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세계 1, 2차 대전 때 참고로 미군이 적극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참전을 했던 그런 시기를 생각을 해보시면 그로부터 한 1년 내외로 해가지고 오히려 주가는 폭락이 있었고요. 그 폭도 30에서 40%로 굉장히 컸다라는 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종의 폭을 내가 언제 바텀피싱을 나설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전쟁 이슈로요. 그거를 고려를 하실 때는 그 폭을 조금 더 크게 열어두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는 건 꼭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쟁이 났을 때는 분명히 뭔가 조종이 오고 시장에 충격이 오겠죠. 어제도 그랬고 우리 시장도 그랬고 그런데 그 폭이 지금 수준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깊거나 충격이 올 때 그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타이밍이지 지금 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크라이나에서의 교전이 이제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다고 전쟁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섣부르게 좀 바이더디 파는 것은 조금 경계를 해야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그렇다면 또 일각에서는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생겼으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3월 FMC 회의를 앞두고 지금까지는 전쟁 전에는 금리 인상 많이 할 것이다. 폭도 높이고 상반기까지 빨리빨리 금리 인상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지배적이었는데 아무래도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뭔가 좀 터지니까 이것을 좀 속도를 늦추지 않을까? 라는 그런 기대감들도 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그 기대감이 어제 증시를 또 끌어올렸던 미국 증시에서는 원동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사실은 핵심입니다. 저희가 우크라이나의 분쟁이 있기 이전에도 증시는 약세로 돌아섰었거든요. 그 이유는 높은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연준이 긴축에 적극 나서지 않겠느냐. 그 우려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연준이 그러면 여기에 대응을 할 것이냐. 그 전에 그러면 시장이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이걸 가지고서 이슈를 가지고서 좀 두려움을 느끼고 반응을 해왔느냐. 이걸 한번 또 이제 차트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연준이 이제 14년부터 긴축에 나섰고 2018년도에 보시면 금리 인상과 그다음에 양적 긴축을 동시에 했던 때입니다. 그때 당시하고 현재 증시의 차트를 비교를 해보면 사실 증시가 이미 좀 약세를 왔지만 18년도에도 그런 약세를 좀 보였었고 그 뒤에는 저기 노란선이 18년도거든요. 한 번 더 큰 차례 하락이 있었습니다. 저 때 당시가 20%짜리 이제 2018년 전체로는 하락이었는데 지금은 쉽게 보시면 절반 정도의 하락이 나왔다. 그러니까 저런 그래프를 보니까는 투자자분들이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질문해 주신 걸로 돌아와서 그러면 이제 긴축이라는 걱정이 만약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리스크를 따지면 저 정도까지도 나올 수 있는데 만약에 저게 조금 늦춰지게 되면 이제 증시에 좋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사실 어제 이미 연준 인사 중에 두 명이 나와서 발언을 한 게 있는데요. 두 사람 다 이제 우크라이나 이슈를 신경은 쓰지만은 이제 당장에 우리가 고려할 건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생각할 이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권 시장에서는 이걸 곧바로 반영을 해서 사실 우크라 이슈가 있을 때에 미국 채의 금리가 10bp 이상으로 급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 거의 끌어올려서 끝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은 그런다고 해가지고서 과연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까? 거기에 대해서 어제 다시 의구심을 가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반대로 주식 시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일단 50bp 인상은 절대 없을 것 같고 3월에 기껏해야 25bp,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 스케줄도 늦춰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동상이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말씀드리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제일 걱정했던 펀더멘탈 이슈는 끝나지 않았고 좀 저희가 조심해서 주식을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서 이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미국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결정 지금 긴축을 어느 정도의 속도로 어느 정도의 폭우로 할 것인가 금리 인상과 관련된 이슈들이 상존에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에 아까 정황후 대표께서 과거의 사례 차트를 보여주면서 좀 비교 분석을 해봤는데 과연 올해에도 그런 결정이 이루어질지 시장이 큰 하락이 조금 더 나올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무마하고 그래도 미국 시장은 더 나아갈 수 있을지 우리 시장도 다 함께 연계되어 있으니까요. 흐름은 계속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좀 질문을 드리면 이렇게 미국 시장은 급반등이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사실 우리 시장도 반등을 하고는 있지만 어제 하락하고 최근에 하락한 것에 비하면 너무나 미미한 수준이거든요.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사실 두려움이 완전히 가신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 글로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중에서 제일 미들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또 미국 증시 쪽으로 돈이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철저하게 좀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었을 때 국내에서는 좀 수급이, 개인 수급이 들어올 거는 사실은 작년 초에 한번 확 많이 들어왔었고 증분이 들어올 거는 사실 좀 적은 측면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심리도 조금은 약해져버린 그런 상황이어서 좀 탄력이나 그런 면들은 우리가 좀 뒤늦게 따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완전히 좀 이슈가 해소된다라는 게 다져지는 게 확인이 되면 그때 가서 한 번에 또 상방으로 반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당분간은 어쨌든 우리 시장은 좀 이런 지지부제라는 양상이 좀 이어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그런 전망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정광호 대표와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또 이번 주에 있었던 이슈들을 총정리해 주셔서 저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대표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